자, 이 any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any를 저희가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자, 이거 잠깐 주석을 시켜놓고요, 여러분들. 자, 생성자까지는 있었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맞습니다. 아까 봤던, toString이 데이터 단위 클래스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비교할 수 있는 equals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고유한 코드인 해시 코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멤버 클래스에다가 정의를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들. 저 세 가지를 한번 정의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이제 생성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필드들도 있고, 세터 게터도 되고, 여러분들. 그죠? 다 되는데, 요 세 가지가 현재 좀 빠져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도 물론 빠져있진 않고 동작은 합니다만, 기본적인 any 거로 동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오버라이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버라이딩. 그래서 오버라이딩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오버라이딩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버라이딩 뭐죠, 여러분들? 다른 말로? 예, 재정이라고 저희가 앞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재정의. 재정의는 여러분들이 이 특정한 클래스가 조상한테, 부모한테 물려받은 특정한 거를 저희가 여러분들, 새롭게 재정의하는 거죠, 확장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멤버 클래스에서 오른쪽 키를 누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너레이트에서, 이렇게 오버라이딩 메소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몇 개가 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equals hccode to string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kotlin.any클래스에서, 이렇게 암시적으로 상속받은 any클래스가, 나한테 재정의할 수 있게 열어준 거죠, 여러분들. 오픈된 그런 메소드니까 재정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버라이딩, 오버라이딩 할 수 있는 게. 자, 비교하려면, equals를 네가 재정의하라.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비교 코드를 재정의할 수 있고요, 해시 코드는 기본적으로 any가 좋을 건데, 거기다 뭔가 첨부하거나 활용할 수 있죠. 투스팅도 우리가 오버라이딩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스팅을 일단 오버라이딩 눌러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커맨드 퀴나 컨트롤 퀴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OK 누르면, 세 가지가 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버라이딩한 메소드다. 어디서? any클래스에서. 우리가 재정의할 수 있죠. super는 부모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모가 요새는 any잖아요, 여러분들. 부모가, 그렇죠, 여러분들. 이를 하면 any로 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뭔가를 받아서 비교하는 거고요. 얘는 해시 코드죠, 여러분들. 해시 코드. 얘는 어떤 비교, 얘는 투스트링.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건 아닌데, 잠깐 이렇게 막아 두시고요, 여러분들. 하나를 잠깐 몇 개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자, 컨트롤이나 커맨드 N을 누르면, 여러분들. 아까 제너레이트 메뉴가 똑같이 팝업으로 이렇게 뜹니다. 여기 보시면 오버라이딩 메소드는 있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클래스들의 행위는 위에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걸 하시면, 좀 더 독특한 코드가 자동 만들어집니다. 잠깐 보죠. 일단 투스트링을 눌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뜨는데, 이 일곱 개의 필드에 대해서 문자열로 표시를 다 할 거니, 투스트링을 호출할 때 그런 얘기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그냥 오케이 드립니다. 이 일곱 개가 선택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멤버라는 그런 회원 객체인데, 나는 반일 객체인데, 아이디랑 네임이랑 해서 자신의 모든 필드가 이렇게 한 번에 쫙 나와있죠, 여러분들. 이게 아주 편리하죠. 이거 여러분들 원래는요, 다 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잘 되게 이렇게 나와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그 이퀄스랑 해시코드도, 여러분들. 컨트롤 커맨드 N을 눌러서 여기서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한 번 눌러볼까요? 이퀄스 해시코드. 자, 이 일곱 개에 대해서 이퀄스에 포함시킬 거냐, 그 뜻입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일곱 개를 다 비교해서 동일성인, 동일한 건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동일성, 이퀄리티는 저희가, 여러분들. 다음 다음 어떤 렉차에서 배울 건데, 지금은 간단히 한 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해시코드는 뭐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실 해시코드는 여기서 의미가 없습니다만 그냥 누를게요, 여러분들. 그럼 이런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이퀄스는 이렇게 쫙 만들어집니다, 자동으로. 해시코드 문과, 여러분들. 어떤 숫자를 막 만들어가지고, 막 필드들의 해시코드를 뽑은 다음에, 더하고 곱하고 한 다음에, 그걸 그냥 조합적으로, 여러분들. 리턴해버리죠. 근데 딱히 의미가 얘는 없고요, 여러분들. 없고요. 자, 이퀄스 한 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퀄스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게 좀 약간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요렇게 정의코드를 짜준 겁니다, 자동으로. 근데 사실 여러분들, 객체의 비교는요. 동등성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정의하기 나름인거죠, 여러분들. 회원들이 A회원과 B회원이 같은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합니까? 네, 여러분들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정말. 이름만 같다고 같은 회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 같으면 true하면, equals에서 이름만 비교하고 true return하면 돼요. 그러면, 같은 회원이 되는거에요, 여러분들. 근데 나이도 같다고 해야 된다면, 이름과 나이를 둘 다 비교해야겠죠. 그리고, 아이디가 같으냐. 근데 아이디는 아까 고유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로그인과 패스워드를 비교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회원 인증을 할 때 로그인 창에서 저희가 여러분들, 로그인 이름과 패스워드 받아서, 요거 두개가 같으면, 같은 회원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염들, 클래스의 염들, 동일성, 동등성은요. 우리가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equals에, 정의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일단 이 코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배울건데요. 3개짜리는 염들. 어떤 객체의 주소도 같고, 내용도 같다고 해서, 완전하게 동일하다는 얘기에요, 염들. 아이덴티클하다고 합니다. 나중에 배울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보고, 클래스 타입이 다른지 알아봅니다. 둘 다 이렇게 true, false 할거구요. 그게 아니면, 멤버로 와서 캐스팅하는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입력값으로 들어온 other랑, 나, 자기 자신이 this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걸 비교합니다. 아이데부터 차례대로 다. 하나라도 틀리면 다 그냥 false로 나가는거에요, 여러분들. 왜죠? 일곱개가 다 동일해야지, true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equals로 여러분들이, 정의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 그래서, toString, equals, 뭐 이런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다 만들어 가셔야 되는거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자, 그래서 데이터 단위 클래스라면, 필드를 가지고 있고, setter, getter 가지고 있고, 생성자가 정의해야 되고, 문자열로 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동일한지. 그 다음, 해시코드로 자신의 뭔가, 고유 숫자를 표시할 수 있어야 되죠. 또 한가지 갖춰야 될 능력은요, 여러분들. 복제입니다. 복제 혹은 복사죠, 여러분들. 그래서, 카피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데이터 단위 클래스의 어떤 요건이에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카피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피함수, 여러분들. 카피함수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뭐, equals toString은 있어요, 여러분들. 해시코드는 그냥 any꺼 쓰기로 했습니다. any꺼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 자, 복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복제, 여러분들. 음, 복제함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까지만 하면 일단 그만 끝납니다, 여러분들. 카피함수, 카피함수, 여러분들. 카피함수는 뭔가 일곱 개의 필드를 그대로 a라는 회원이 있으면 a라는 회원을 만들어서 a-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냥 똑같이 가져도 되고 뭔가, 나이만 21살을 바꾸거나,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약간의 변형도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죠. 그걸 우리가 카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카피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 있는 필드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잠깐 복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2차 생정자의 일곱 개를 모두 다 이렇게 초기화해 주는 게 있었잖아요. 이거를 일곱 개를 복사합니다, 여러분들. 2차 생정자에서. 그 다음에, 카피함수의 인자에다가 넣으세요, 여러분들. 근데, 카피함수는 뭘까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어떤 값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카피만 호출하면, 기본적으로 이 멤버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일곱 개의 필드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일단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기본 값으로 id 값을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일단 넣어 이렇게 채워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름도 홍길동이면 나는 아직도 홍길동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채워놓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셔야 돼요, 카피는요. 그 다음에, this. this를 붙여야 되죠, 여러분들. activity point. 그 다음에, this.age를, 여러분들이 this.age를 여기다가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this.premium 레벨이죠. 그 다음에, this.login id. 그 다음에, this.password까지 다 기본 argument value죠, 저희가 여러분들. 그죠? 함수에다 우리가 기본 값을 지정할 수 있잖아요. this.password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멤버 형태를, this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새로운 값이 넣어준 것을 가지고 만들면 되죠. 자, 축약식 하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난 멤버를 만들 거야. 멤버를 이렇게 만들 건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들. id. 우리 이거 2차 생성자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죠? 즉, 이 2차 생성자를 호출해서 만드시면 돼요. id, name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근데, 이걸 가지고 가서 그냥 만드시는 거죠. 그럼 이게 복제입니다, 여러분들. 복제는요, 여러분들. 하나의 새로운 멤버를 또 만들어서 가는데, 기존 값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좋은 점은, 그냥 호출하면 기존 값을 그냥 가져가고요, this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새로운 값을 만약에 여기다가 넣어준다면, 그 값만 대체해서, 나머지는 다 유지한 채로, 새로운 회원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copy예요, 여러분들. 복제. 이게 바로, 복사복제입니다. 자바에서 클론 경험할 거예요, 클론, 여러분들. 클론이랑 비스문에다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 단위 클래스 갖춰야 될 것들을 다 갖춰놨습니다. 필드가 있고요, 여러분들. 게터 세터가 있고, 생성할 수 있고요. 문자를 표시할 수 있고, 비교, 동일성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시 코드로 뭔가 고유가 표시할 수 있고, 복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저희가 데이터 단위 클래스라고 일단은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데이터 단위 클래스에, 뭔가 아까 db에 있는 내용들을 뭔가 담던, 화일의 내용을 담던 해가지고, 회원 단위 객체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흔히 말해서, 여러분들. 어떤 vodto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잠깐 보겠습니다. 자, vodto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음, 잠깐 보시죠. 자, 아까, 여러분들. vodto를 제가 한번 위키페디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 value object라는 말인데요, 여러분들. 자, 어떤 값, 값, 내용을 담는 객체예요, 여러분들. vodto라는 것은 값이나 데이터를 담는 하나의 그릇과도 같은, 그런 클래스를 우리가 객체로 생성해낸 걸 value object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어떤 값을 담고 있는데, 회원이라면 회원의 내용들을 담고 있겠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용이 같으면 같은 객체로 봅니다. value object는요, 여러분들. 내용이 같으면 같은 객체로 보자. java, c++, c++로 뭔가, 여러분들. 표현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나봐요, 여러분들. 자, 얘랑 바로 많이 비교되는게, 데이터 전송 오브젝트,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 dto라는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건 아주 유명한 마틴 파울러라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의 책에 보시면 나와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제가 빌려서 봤었는데, 10년이 넘은 책인데, 아주 고전에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엔터프라이즈, 응용구조의 패턴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dto의 정의가 잘 나와있고,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참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vo dto가 이 책에 많이 정의가 되어있는데, dto는요, 여러분들. 어떤 전송단에서 쓰이는 데이터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계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장단, 무슨 처리단, 여러분들, 인터페이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어떤 여러 개의 어떤 단들을, 데이터가 이동할 때 쓰는게, 데이터를 담아서 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주거니, 바꾸니 하는게. 그때 쓰는게 바로 dto입니다. 그리고, value object는 그냥 값을 담아서 표현하는 용도죠, 여러분들. 근데, 흔히 vo dto를 혼동해서, 혹은 그냥 별 상관없이 막 쓰긴 합니다, 용어를, 여러분들. 그게 중요하다는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dto는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내용만 같다고 같은 dto로 보진 않습니다. 주소까지 같아야 되니까, 완전히 동일한 객체가 아니면, dto는 같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원래 정의는. 근데, value object는, 내용만 같으면 그냥 같은 객체로 봅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이 vo나 dto라는 개념을 한번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 일단, 코틀린에서도, 이 dto, vo 비슷한 개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장에서 배울거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vo, dto에 해당하는, 어떤 이런 value를 담을 수 있는, 멤버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variable로 되어 있긴 하죠. 다시 value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걸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곱 개의 어떤 property를 담았고, 복사하도 할 수 있고, 생성할 수도 있고, 셋터갤 수도 있고, 토스트링 할 수도 있고, 이퀄스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우리 메인 함수를 만들어서, 저 멤버를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자, 그래서 멤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멤버라는 스키마를, 멤버라는, 클래스 타입으로, 담으 수 있죠, 여러분들. 이건 뭐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그리고 어떤 데이터베이스 db가 있었으면요,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에 아까, 멤버스 테이블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멤버스 테이블에 뭐라고 하죠, 흔히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아시는 분들은, 레코드입니다. 하나의 행인데, 그 레코드를 자료로 하나 가져와서, 멤버라는 요, dto, vo 객체에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레코드 행을 하나를 가져와서, 멤버 클래스의 객체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메일을, vo dto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전송하게 되면 dto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멤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아까, 이런 생성자 말고도, 뭐 이렇게 이름도 놓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일단 저희가 여러분들, 한번 멤버의 배열로 해서, 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휴먼 멤버스라는, 그냥 어레이를 만들게요, 여러분들. 자, 어레이 리스트 오브인데, 여러분들. 타입이 멤버라는 새로운 타입입니다. 이 멤버라는 타입은, DB에 멤버스 레코드를 담을 수 있는, 멤버스 테이블이에요, 여러분들. 대응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까, 멤버 스키마, 이 일곱 개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마 이번 장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데이터베이스, 제가 SQL을 좀 가르쳐 드리면서, DB랑 연동 왔다갔다 해야지, 더 확실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휴먼 멤버스라는 배열에다가,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즉 멤버스 테이블에, 하나의 행을,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멤버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멤버라는 객체인데, 이번에는 한번, 우리가 넣어보죠, 여러분들. 자, 생성자를 사용하는데, 이름만 넣는 게 하나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2차 생성자. 나는 홍길동이야. 나이는, 이거죠, 여러분들. 이거, 두 번째 생성자, 여러분들. 22살이야. 그리고, 로그인 아이디는, 홍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그냥, 뭐, 1위, 여러분들. 4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멤버 객체 2개가, 각각 만들어진 거죠. 멤버 VO가 일단, 만들어진 다음에, 배열 리스트로, 여기에,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 해서, 멤버 리스트가, 여러분들. 생성됐죠, 여러분들. 생성 거죠, 여러분들. 자, 이제 생성됐으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setter getter 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멤버스의 1번째니까, 여러분들. 홍길동은 말하죠. 0번째가 그냥 이거, 여러분들. 0번째는 그냥, no name guest네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점 누르면은, property 7개가 나오죠, 여러분들. 아이디를 우리가 지정하면요, 이게 뭐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setter 호출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setter 접근 호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데이터 단위 객체라면, setter getter 호출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여러분들. 자, 일단 멤버 2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멤버 2는 이번에는 우리가, 어, 두번째 회원이라고 보고요, 여러분들. 두번째 회원이라고 보고, 안나라고 하죠, 여러분들. 안나 이름을. 안나라고 하고, activity 포인트는 1.0이 아니라, 2.0으로 하고요. 나이는 21살이고요. 아, 나이가 아니라 패스워드가 나왔습니까? 음. 일단 해보면 알겠죠, 여러분들. 나이는 21살이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레벨은 true죠,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아, 로그인 아이디는 영어로 안나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패스워드는, 음, 대강 뭐 합시다, 여러분들. A, B, B, 뭐 이렇게 하면 되겠냐. ABCD라 할까, 여러분들. 음. 패스워드는 ABCD. 자, 제가 뭘 틀렸습니까, 여러분들. 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음, 됐네요, 그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모든 7개의 필드를, 다 초기화하는 2차 생생자가 가지고 출발한거죠, 여러분들. 요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요걸 가지고 간거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안나, MB2가 만들어졌고요, 여러분들. 잠깐 제가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MB3를 또, 멤버 객체를 만들건데요. 이 멤버 V호 객체를 만들건데, 이건 어떻게 만드냐면요, 여러분들. 기존의 멤버 객체를 복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아까 만든 함수 뭐 있습니까? 카피함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카피. 이렇게 합니다, 카피함수. 그러면 MB3랑 MB툴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겠죠, 여러분들. 카피한거에요, 복제한거, 여러분들. 그 다음에 MB4를 한번 만들어보죠. MB4도 역시 카피긴 카피인데요, 여러분들. 카피긴 카피인데,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네임은 안나가 아니라 안나 동생이구요. 여러분들. 네임은 안나 동생이구요, 여러분들. 나이는 동생이니까 좀 더 어리게 할까요? 19살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로그인 네임도 조금 바꿉시다, 여러분들. 안나2 이렇게 여러분들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카피까지 우리가 만든걸 써봤습니다, 여러분들. 만든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이름과 나이, 로그인 이름이 바뀐 채로 나머지는 같은데. 안나랑. 요 세개만 바뀌어가지고 복제가 되죠, 여러분들. 자, 요 MB2, MB3, MB4를 요 휴먼 멤버스라는 리스트에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다 차곡차곡 넣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자, 이게 아니라 이거죠. 자, 여기다가 add 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add해서 MB2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세개를 한번 넣어보죠. 자, 다 넣은 것을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어떤 빠른 포먼이나, 포이치 같은걸 통해서 한번 더 가볍게 찍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여기다 그냥 찍읍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어떤 멤버냐. 한번 이렇게 찍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포이치에는요, 여러분들. 각각의 요 리스트의 내용이 그것이라는 하나의 인자로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멤버 하나가 차례차례 들어오는데 그것이니까 우리가 it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요 it은 사실 함수형의 파라미터인데 이건 저희가 함수형 섹션에서 배울 것입니다. 자, 요 it은요, 사실 여러분들. 문자 내용이 찍혀있는데요. 그냥 it이 아니라 그냥 이만 해도 되지만 사실은 여기에 toString이 호출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자, 한번 이걸 시정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자, 보시면요, 여러분들. 음, 좀 느리네요. 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다섯 개죠, 여러분들. 노네임부터 홍길동, 안나 안나 동생인데 하나, 요, 안나는요. 그냥 복제한 MB3입니다, 여러분들. 완전 똑같죠, 내용이. 완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MB2랑 3는요. 내용이 완전 똑같아요. 근데 MB4는 안나 동생, 에이지 로그인 네임이 바뀌어있죠. 안나 동생, 에이지가 19살 줄었고 로그인 네임이 안나2로 바뀌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VO 객체, 데이터를 표현이 표현하는 단위 객체를 멤버로서 타입으로 만들어봤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리고 실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생성하진 않았지만 DB에, SQL에 연동되어 있다고 일단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데 저장단에 이렇게 표현해서 쓸 수 있는 VODTO 형태로 쓸 수 있다. 근데 그런 VODTO는 흔히 이런 식의 것들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갖추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원 데이터를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런 스키마 테이블과 연동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좀 복잡한 주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구조적인 데이터 단위 객체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는지 일단 자바에서 비스무리한 어떤 방식으로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ERD를 잠깐 봤었고요, 여러분들. VODTO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내용만 같으면 같은 거를 보는 게 VEO죠. 일반적으로 혼용해서 막 쓰긴 합니다. 그 다음 투스트링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문자열로 표현되는 거를 N이라는 상위 클래스 거를 오버라이드 재정해서 봤고요. 그 다음 카피죠. 카피는 사실 자바의 객체라면 다 있는데 코틀리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코틀리는 일반적으로 N이만 상속받기 때문에 카피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카피를 만들어줬죠. 복제하는, 클로닝하는 거를 그래서 복제함수 카피도 한번 정의를 잘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아마 다음 장부터 이걸 또 활용해서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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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